자 봅시다. I am a boy. A boy 라고 하는 게 제일 왼쪽으로 갔을 때 주어랑 가까이에 있는 명사가 눈에 보일 거예요. 걔가 I죠. 걔랑 같으면 보어예요.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명사를 찾아보니까 걔랑 달라요. 그럼 뭐예요? 목적어예요. 됐어요? 이 끝이에요. 어떤 명사에 대해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 뒤에 어떤 명사가 왔어요. 근데 이 명사가 만약에 어떤 목적언지 보언인지 알고 싶어. 그럼 뭘 보면 돼요? 딱 보고서 왼쪽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명사를 잡아. 그리고 그 명사하고 같으면 보어고 다르면 목적어야. 얼마나 쉬워. 나는 소년이다. 같죠? 얘는 보어인 거야. 근데 주어랑 같은 거니까 우린 얘를 주격 보어라고 해요. 그리고 이 자리엔 주격을 써야 되는 거야. 만약에 격을 따진다면 얘는요. I랑 U는 다르죠. 다르니까 얘는 목적언 거야. 을류를 붙이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목적 격을 쓰면 되는 거예요. 됐어요? 끝. 자 밑에도 한번 보세요.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는 그냥 다 알아요. 우리가 이제. 근데 얘가 궁금해? 얘가 목적언지 보언인지 모르겠어. 그럼 어떡해요? 얘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갔을 때 가까이에 있는 애랑 비교하면 돼요. 어때요? I랑 비교했을 때 다르죠? 얜 목적언 거야. 어? 근데 뒤에 명사가 또 나왔어. 얘도 궁금해? 그럼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. 얘랑.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명사랑. 어때요? 다르죠? 내가 팬일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다르니까 얘도 뭐야? 목적어. 얘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되시겠어요? 자 얘도 마찬가지야. 자 여기에 U가 궁금해. 그럼 누구랑? I랑 비교하세요. 다르죠? 얘는 목적어예요. 그럼 여기 어 슬레드가 왔어요. 얘 어 슬레드가 궁금해? 그럼 얘랑 비교하세요. 근데 어 슬레드를 몰라. 어 슬레드를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독해에서는 앞뒤에 문장이라는 게 있겠죠? 그럼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겠죠? 그거랑 똑같은 거야. 독해는.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. 머릿속에. 됐어요? 썰매라는 뜻이에요. 그렇게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 인문 특강이니까요. 자 그래서 어 슬레드는 뭐예요? 내가 썰맬, 너가 썰맬 수는 없잖아. 그럼 얘도 목적어지 뭐. 근데 똑같이 메이드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유가 목적어인 건 같지만 왜? 얘랑 비교했을 때 다르거든. 얘랑 비교했을 땐 어때요? 얘랑 비교했을 때. 나는 만들었어. 너를 변호사로. 넌 변호사지. 얜 뭐야? 얘랑 같지. 얜 보호가 되는 거야. 근데 목적어랑 같은 보호지. 그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. 되시겠어요?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. 됐어요?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적어랑 보호를 구별하시면 됩니다. 이게 끝이에요. 내가 마음 내려놓았죠. 원래 지금 2, 3강이 조금 빡센 거였지. 그죠? 음. 해보세요.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보게 될 거냐면은 3강에서 살짝 썰을 풀다 말았던 준동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준동사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필이면 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러 개야. 또 중복이 돼 이렇게.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구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.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정리할 거예요. 알겠죠? 자 그럼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. 그리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얘네들로 우리가 3, 4강에 배웠던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 정리하고 전체 문제를 풀 거예요. 뒤에 보면 리뷰 70문제 있죠? 그거 같이 풀고 마칠 거야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